원래 신부님의 영영주일은 내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의 관계로 오늘 한탄을 가진 바입니다. 우선 본당 신부님이신 고원의 아들자 선생님의 영영주일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장분들이 기도 모임을 정성들에게 받으셨습니다. 이 고원의 아들자 선생님의 영영주일을 말하여 우리의 기도를 모아 성을 믿게 드립니다. 묵주 기도 3172단, 중호병 1570회, 미사 잔례 194회, 십자가의 길 18회, 희생 기도 66회, 사제를 위한 기도 160회, 성체조배 43회, 화살비도 860회, 미사동원 2회, 양팔비도 200회, 성모성 50회, 우리 성교회철 성당의 신자분들이 기도 모임을 드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원의 아들자 선생님의 성교회, 사장님의 순위입니다. 고원의 아들자 선생님의 성교회의 순위입니다.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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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어쩐지 그것은 한국을 나가야 하는 문제고 항상 영등 춥을 때마다 선거의 세월의 문제마다 떠오르는 시간과 장소가 처음 사져서 공물대위가 제 수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착한 목자로서 죽을 때까지 제 일을 수위로 만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우리 주 크리스도를 피나여 피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명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히 고원님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구금을 칭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고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선의 모임이 쫄깃한 현장에서 예술에 연결해 만들고 숙瞭한 현장에서 한국의 기회로 어떻게 해umn을 지내! 우린 수납님nov의 선거 »,,,,,,,," 고기, 고기, 고기 신부님의 영역주의를 주장해 주시면서 축배해 드리겠습니다. 축배해! 노랗게 빛나시니 주의 이름 영원히 장비받으소서 아름다워 나 찬란한 세상 주님을 지었네 아름다워 나 찬란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나리라 노랗게 빛나시니 주의 이름 영원히 장비받으소서 아름다워 나 찬란한 세상 주님을 지었네 아름다워 나 찬란한 세상 주님을 지었네 주님과 함께 살아나리라 아름다워 나 찬란한 세상 주님을 지었네 아름다워 나 찬란한 세상 주님을 지었네 우정의 선사 하느님의 밤 내 상체를 하나 먹어라 아름다워 나 찬란한 세상 주님을 지었네 아름다워 나 찬란한 세상 주님 ждRay